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나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붙잡으면서 긴장되지 않았습니까? 자다가 깰 때 이렇게 무장하도록 하고 또 우리의 정신을 또 바짝 이렇게 차리게 하는 귀한 강단의 제목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렇게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이 깨닫고 종교계획도 일어나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보금이 보금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루터를 통하여서도 종교계획을 이루었고 칼빈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는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영혼과 그 말씀이 그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되었고 능력이 되어져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마른 뼈와 같이 말라지는 용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되어져가고 생량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생명의 강단의 말씀도 듣고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매일 이렇게 듣고 선포하고 전달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오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포럼이 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포럼에 그런 보름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려서 막 기록해놨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믿음이 자라고 싶고 자기도 막 알고 싶은데 늘 자기는 제자리여서 낙심도 되지만 그래도 오주 훈련을 통하여서 한 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들이 이렇게 포럼한 내용이 오면 너무나 그 순수한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 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우리의 변화가 되지 않는가 이걸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부터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나의 입술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이 뭐예요? 가정이고, 가까이에서는 가정이고 내 자녀이고 또 부부간의 일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과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지역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나지는 그 현장, 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 이론편과 그리고 실천편이 담겨져 있다 저희도 요즘 많이 그렇죠? 이론을 받았으면 반드시 현장 가서 실습을 해야 하잖아요 실습하지 않으면 그게 내 꼴로 체험이 되어지지 않냐고 성장되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동네에 70인 제자를 보내셨고 12 제자를 또 보내셔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서 먼저 가정예배부터 실천해봐라 가정예배 자녀들에게 예수 크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미션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이 깨어있을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감당하시고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과 나의 습관과 체질과 상관없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넌 빛이야 넌 소금이야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주시는 그곳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금의 보금적 사랑의 시각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24시 깨어있는 삶을 이렇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냐? 바로 사랑의 시각 육신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시각 바로 이 시각이 보금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율법의 시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가 편견, 비판, 엉망, 정제하며 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으로 24시 깨어있지 못하고 오히려 잡히게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창세기 3장 가운데, 조죽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사랑의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인간관계예요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인간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행하면서도 사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참된 성공 인간관계의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참된 인간관계의 성공이 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도 받고 생명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성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우리가 2, 3, 7, 5,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 속에 살기를 원하고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내 직분이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언약 속에 있기 위하여서 보내셨잖아요 때때로는 아내를 보냈고 남편을 보냈고 선후배를 보냈고 부모님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늘보좌에 의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수많은 중보자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갚아라 그런데 어떻게 갚을 거냐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송파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죠? 나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게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빚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 이 사랑의 빚을 하기 위하여서는 복음의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에 계속해서 송파하기 위하여서는 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줄 때 마음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에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체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는 우리는 내 체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감해 주는 영적인 공감대 바로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의 즉복 속에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는 24시의 영적인 체질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의식해라 정말이다 지구의 정말이 오고 또 예수님의 철인부터 재림시까지의 기간이 말세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말이다 마지막 중에 정말 정말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성경을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산론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자를지라 한마디로 어둠의 일 사단이 좋아하는 거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차를 찬나니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통하여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과 손도 뺏고 시간도 뺏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은 뭐예요? 물질에 또 보여지는 성공을 위하여 상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잖아요 시간을 뺏고 우리의 몸을 뺏고 오력을 갖지 못하도록 인간관계 되지 못하도록 체력 갖추지 못하도록 인력 갖추지 못하도록 지력 갖추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영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 모든 것을 뺏어버리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봉 24장 42절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만 해서 날마다 모시는 줄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24시 영적인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야 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 속에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영육의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갑옷,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요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요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이 늘 무시로 정시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냐고 쳐들어옵니다 우울하게, 슬픔으로, 낙심하게, 자잘하게 만들며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늘 불안함과 염려가와 근심함 이건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문제가 주인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석국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어서 나의 시간을 누려야 될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올인 되어야 될 그 시간에 자꾸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네 기분대로 네 감정적으로 네가 느껴지는 대로 싸우지 말아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아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있는 거 내가 가지 못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 하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편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해분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각인 체질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설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강단의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가 다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적용해서 그 부분에 밟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나중심, 상처, 피해의식, 두려움 주인이 되어서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실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아니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적 사랑의 시각과 하나님의 이시삼시의 영적인 체질이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생애가 나의 시간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이 깨우는 삶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법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